우와 누구야? 깨끼루 아이고 우리 하담이 하담이 이제 기침을 하고 코가 노랑코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밥을 받아 먹었어요 국물김치에다가 그래 다 받아 먹었어요 아구 힘들다 누나 나하고 놀자 누나 뭐하고 놀아 지금? 누나 뭐하고 노는데? 누나 나도 자동차 하나 줘봐봐 놀아보게 어떤 자동차? 저 강아지 자동차 좀 주세요 누나 그 강아지 자동차 그리고 안경 누구꺼에요? 누나야? 저기 하담이요 하담이꺼에요? 줘보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누나 저 자동차 주세요 아이고 아니야?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할아버지 하담이꺼에요 하담이꺼에요 하담이 안경 꼈어요 하담이 여기 여기 멍멍 멍멍 이거 소리 나요 안 나요? 나 오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와 어 여보 그래도 놀아주는게 어디야? 누나가 쌀쌀 맞아도 그래도 놀아준다 누나! 쌀쌀 맞은 누나! 큰 누나! 누나 하나밖에 없는 누나! 형아는 둘 있는데 누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? 어디 안경 껴만 오자! 아이고 좋다. 노니까 좋다 좋아 고마워 오늘은 많이 먹고 골골 다 털어버려 그래 할아버지 빨리 빨리 넣으세요 이쁜 사람? 응